오늘 성인가요 우수상 받으신 나태주 님입니다. 오늘 수상 소감 먼저 말씀해주시겠어요? 일단은 뭐 그동안 태권도 상만 받다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또 이렇게 멋진 상을 받게 돼서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굉장히 또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또 그동안 열심히 해온 저한테 뭔가 보답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의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을 또 바라봐 주신 것 같아서 이 상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뜻깊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상에 머뭇지 않아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더 큰 상 뭐 기대 이상 상상 그 이상 뭐 많겠지만은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 가수 될 거라고 약속하겠습니다.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나태주 님이 평소에 좋아하는데 12월에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? 12월에요? 맞아요. 제 생일이 있습니다. 12월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또 이 상을 통해서 또 오늘을 통해서 굉장히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13월 10일에 보인다. 13월 19일에 보인다. 15일에서 13월 20일에 보인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